6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만 명 늘어나면서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.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.3%로 전년 동월 대비 0.9%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3.8%로 1년 전보다 0.5%포인트 떨어졌습니다. 노인 일자리 등 정부의 직접 지원 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된 보건원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0만 8천 명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끌었고 건설업과 운수창고업에서도 취업자가 늘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